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AWS Educate의 클래스룸의 클래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들의 어떤 리스트는 홈페이지에서 밑으로 쭉 가보시면 My Classrooms라고 하는 저 버튼이 있거든요. 저걸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여러분이 3개의 클래스를 생성했다 그러면 3개의 행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과목은 클라우드 101이라고 하는 과목을 우리가 예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101이라고 하는 저 수업은 이때 시작해서 50달러를 크레딧으로 학생들에게 발급할 것이고, 그리고 5명의 학생이 초대됐고, 현재 2명이 조인된 상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생긴 것은 승인이 됐던 뜻이죠. 자, GoTo Classroom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Vocalium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선택한 클라우드 101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관리 화면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Analytics,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에 Accounts, 즉 학생들 계정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길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각각의 학생별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크레딧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학생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관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생님이 그 학생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그 학생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요. 대시보드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보면, 클릭, 리스트가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동칸이라고 하는 학생을 도와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Work Area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보카리움으로 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선생님인 제가 동칸이라고 하는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클라우드101이라는 수업에 관리자 콘솔로 들어오기 직전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50달러는 누구일 거예요? 동칸이라는 학생의 클라우드101에 대한 크레딧이 50달러가 남아 있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AWS 콘솔 버튼을 누르면 저것은 이 학생의 클라우드 콘솔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은 그 학생이 되어서 그 학생의 콘솔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은 이 클래스에 대해서만 가능한 일이고요. 학생의 다른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고, 중간에 이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클래스룸의 리스트에서 이 클래스룸의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101이라는 수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은 여기에 invite by email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학생들을 수업에 초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remove라고 하는 이 링크 보이시죠? 저기 있는 저 링크를 클릭하는 걸 통해서 어떤 특정 학생을 이 클래스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AWS Educate의 클래스룸에서 학생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